1.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반경 R인 소기 찬축과 외반경 R이고, 내반경 0.6 R인 소기 빈축이 동일 크기의 비틀림 모멘트를 받고 있다. 최대 비틀림 응력의 B는 2. 11.15 2. 다음 단면에서 Y축에 대한 회전 반지름은 1. 3. 07cm 3. 반지름이 25cm인 원형 단면을 가지는 단주에서 핵의 면적은 약 얼마인가 1. 122.7cm2 4.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최대 잇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 X와 최대 잇모멘트 MX는 4. X는 5.8m, MX는 17.64톤 M 5. 그림과 같은 보에서 다음 중 힇모멘트의 절대값이 가장 큰 곳은 2. C점 6. 정육각형 틀에 각 절점의 그림과 같이 하중 P가 작용할 때 각 부재에 생기는 인장응력의 크기는 1. P 7. 단면이 원형인 보에 힇모멘트 M이 작용할 때 이 보에 작용하는 최대 잇모멘트는 2. 4mπR3 8.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BD 부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 20톤 9. 그림과 같은 단면의 1000kg의 전단력이 작용할 때 최대 전단 능력의 크기는 1. 23.5kg CM2 10. 그림과 같은 뼈대 구조물에서 C점의 수직발력을 구한 값은 2. 7와 트리터 16 11. 다음 그림과 같은 T형 단면에서 도심축 CC축의 위치 X는 4. 4.0H 12. 다음 그림과 같이 A지점이 고정이고 B지점이 힘지인 부정정보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B지점이 B로만큼 침하하게 되었다 이때 B의 지점 발력은 1. 13.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상연제의 부재력은 2. 압축을 받으며 그 크기는 16톤이다 14. 그림과 같은 단면적 A 탄성개수 2인 기둥에서 주름량을 구한 값은 4. 15.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두 지점의 발력이 갖게 되는 하중의 위치를 구하면 4. 3.33m 16. 그림과 같은 게르버보에서 하중피만에 의한 시점의 처짐은 3. 1.0cm 17. 탄성변형 에너지는 외력을 받는 구조물에서 변형에 의해 구조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탄성체이며 선형거동을 하는 길이 L인 캔틸레버보의 끝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굽힌 모멘트에 의한 탄성변형 에너지는 3. 18. 중공원형 강봉에 비틀립력 T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 변형률 감마맥스는 750x1용 6RAD으로 측정되었다 봉의 내경은 60mm이고 외경은 75mm일 때 봉에 작용하는 비틀립력 T를 구하면 1. 29.9톤cm 19.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시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면 1. 2.7mm 20. 다음과 같은 3알절 아치에서 시점의 흰 모멘트는 3. 3.7로톤M 22.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거리가 그림과 같다 면적 A의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7500m2-0.67m2 22. 하천 측량을 실시하는 주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하천 개수공사나 공작물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23. 30m당 0.03m가 짧은 줄자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토지의 한 변을 측정한 결과 150m였다면 면적에 대한 오차는 3. 45m2 24. 집안의 높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준면은 4. 평균의 수면 25. 클로소이드 곡선에서 곡선 반지름 450m 매개 변수 300m일 때 곡선 길이는 3. 200m 26.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등고선의 간격은 경사가 급할수록 넓어진다 27. 축척 125,000 지형도에서 거리가 6.73cm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른 축척의 지형도에서 측정한 결과 11.21cm이었다면 이 지형도의 축척은 약 얼마인가 3. 15,000 28. 트래버스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폐하 보차 조정에서 각과 거리 측량의 정확도가 비슷한 경우 트랜식 법칙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29. 수심 h인 하천의 유속 측정에서 수면으로부터 깊이 0.2h, 0.6h, 0.8h인 점의 유속이 각각 0.663m 매초, 0.532m 매초, 0.467m 매초이었다면 3점법에 의한 평균 유속은 3. 0.549m 매초 30. 교점은 도로 기점에서 500m에 위치해 있고 교각 a는 36도 1, 때 외선 길이 5.00m라면 시단현의 길이는 2. 11.57m 31. 사진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측량이 가능하다 32. 단일 삼각형에 대해 삼각 측량을 수행한 결과 내각 2α 54도 25, 32, 베타 68도 43, 23, 감마 56도 50, 24이었다면 베타의 각 조건에 의한 조정량은 2. 다시 3. 33. 그림과 같이 4개의 수준점 A, B, C, D에서 각각 1km, 2km, 3km, 4km 떨어진 P점의 표고를 직접 수준 측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T점의 최악값은 2. 125.759m 34. GNSS 관측 성과로 틀린 것은 1. 지오이드 모델 35. 삼각망의 종류 중 유심 삼각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광대한 지역의 측량에 적합하며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36. 다음은 폐압 트래버스 측량 성과이다 측선 CD의 배웬거는 4. 165.90m 37. 어떤 횡단면의 도상 면적이 40.5cm2였다 가로 축척이 1, 20, 세로 축척이 1, 60이었다면 실제 면적은 3. 4.86m2 38. 동일한 지역을 같은 조건에서 촬영할 때 비행고도만을 2배로 높게 하여 촬영할 경우 전체 사진 매수는 4. 사진 매수는 1, C4만큼 줄어든다 39. 중심 말뚝의 간격이 20m인 도로 구간에서 각 지점에 대한 횡단면적을 표시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각 주 공식에 의한 전체 토 공량은 3. 817m3 40. 노선 측량에 대한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중심 말뚝 노선의 시점, 종점 및 교점에 설치하는 말뚝 41. 수리학에서 취급되는 여러가지 양에 대한 차원이 오른 것은 1. 유량 L3T-1 42. 폭이 B인 직사각형 위어에서 접근 유속이 작은 경우 원류 수심이 H1 때 양단 수축 조건에서 원류 수맥에 대한 단수축 폭은 1. 43. 누가 우량 곡선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누가 우량 곡선의 경사가 클수록 강후 강도가 크다 44. 폭 4.8m 높이 2.7m의 연직 직사각형 수문이 한쪽 면에서 수압을 받고 있다 수문의 밑면은 힌지로 연결되어 있고 상단은 수평 체인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체인에 작용하는 장력은 2. 57.15kn 45. 어느 소유역의 면적이 20헥타르 유수의 도달 시간이 5분이다 강수 자료의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이 지역의 강후 강도식이 아래와 같을 때 합리식에 의한 홍수량은 2. 5.0m3s 46. 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개수로의 어떤 단면에서 단위 중량당 운동량과 정수압에 합계 47. 지름이 20cm인 관수로의 평균 유속 5m 매초로 물이 흐른다 관의 길이가 50m일 때 5m의 손실수도가 나타났다면 마찰속도는 2. 유형.22m 매초 48. 항만을 설계하기 위해 관측한 불규칙 파랑의 주기 및 파고가 다음표와 같을 때 유입하고는 2. 8.6m 49. 비에너지와 한계수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에너지가 일정할 때 한계수심으로 흐르면 유량이 최소가 된다 50. 토양면을 통해 스며든 물이 중력의 영향 때문에 지하로 이동하여 지하수면까지 도달하는 현상은 4. 침로 52. 오리피스의 이론 유속 VGH 유도되는 이론으로 오른 것은 1. 베리누이의 정리 52. 3차원 흐름의 연속방정식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때 이에 알맞은 흐름의 상태는 1. 비압축성 정상류 53. 동력 2만킬로와트 효율 88%인 펌프를 이용하여 150m의 저수지로 물을 양수하려고 한다 손실수두가 10m일 때 양수량은 3. 11.2m3s 54. 측정된 강우량 자료가 기상학적 원인 이외에 다른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즉 일관성에 대한 검사방법은 3. 이중 누가우량 분석법 55. 메이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의 상대적인 크기 56. 하천의 모형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상사법칙은 4. 프루드의 상사법칙 57. 다르시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메이놀지수가 클수록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다 58. 에이저수지에서 200m 떨어진 비저수지로 지름 20cm 마찰손실계수 0.035인 원형관으로 0.0628m3s의 물을 송수하려고 한다 에이저수지와 비저수지 사이의 수위차는 4. 7.45m 59. 다음 중 단 이유량도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가정이 아닌 것은 3. 포화송 분포 가정 60. 배수 곡선에 해당하는 수면 곡선은 4. 상류 상태로 흐르는 하천의 댐을 구축했을 때 저수지의 수면 곡선 61. 개수 전단역이 262.5kn일 때 아래 그림과 같은 보에서 가장 적당한 수직 스터럽의 간격은 3. 233mm 62. 강도 설계법에서 사용하는 강도 감소 개수의 값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의 지압력 0.70 63. 아래 그림의 지그재그로 구멍이 있는 판에서 순폭을 구하면 2. 141mm 64. 그림과 같은 복철근 보의 유효 깊이는 2. 780mm 65. 프리스트레스 감소 원인 중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은 4. 정착 장치의 활동 66. MU는 200km의 개수 모멘트가 작용하는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필요한 철근량은 약 얼마인가 2. 1266.3mm 67. 용접 시의 주의 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주변에서 중심으로 향하여 대칭으로 용접해나간다 68. 그림의 PSC 콘크리트 보에서 PS 강제를 포물선으로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 피는 천 KN이 작용할 때 프리스트레스의 상향력은 3. 31.25 KNM 69. 철근 콘크리트 보에 배치되는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힘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70. 에즈는 400mm 이 에즈 1500mm 로 배근된 그림과 같은 복철근 보의 탄성 처짐이 15mm이다 5년 이상의 지속화 중에 의해 유발되는 장기 처짐은 얼마인가 2. 20mm 71. 아래의 표와 같은 조건에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인 D25 철근을 인장 철근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본 정착 길이는 4. 1575mm 72. 아래 그림과 같은 단철근 직사각형보가 공층 휨강도에 도달할 때 인장 철근의 변형률은 얼마인가 2. 0.0126 73. 다음 중 적합 비틀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균열의 발생 후 비틀림 모멘트에 재분대가 일어날 수 있는 비틀림 74. 그림과 같은 용접부의 응력은 3. 100MPa 75. 콘크리트의 강도 설계에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 AβEC로 표현할 수 있다 FCK가 60MPa인 경우 베타일에 값은 얼마인가 3. 0.65 76. 철근의 부착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사인장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철근이 균열에 저항하게 되고 따라서 균열면 양쪽의 부착응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인장 철근의 응력을 감소시킨다 77. 주어진 T형 단면에서 부착된 피스트레스트 보강제의 인장 능력은 얼마인가 4. 1752MPa 78. 아래 그림과 같은 보통 중량 콘크리트 직사각형 단면에 보에서 균열 모멘트는 1. 46.7knm 79. 그림의 T형보에서 FCK는 28MPa, FY는 400MP일 때 공책 모멘트 강도를 구하면 1. 1110.5knm 80.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81. 흙치료의 전단파 글면을 미리 정해놓고 흙의 강도를 구하는 시험은 1. 직접 전단 시험 82. 포화된 집안의 간극비를 2, 함수비를 W, 간극률을 N, 비중을 GS, 가할 때 다음 중 한 개의 동수경사를 나타내는 식으로 적절한 것은 2. EWW 83. 4.75mm 채 통과율이 90%이고 0.075mm 채 통과율이 4% D10은 0.25mm, D30은 0.6mm, D60은 2mm인 흙을 통일 분유법으로 분류하면 4. SP 84. 아래 그림에서 토합기 숙해 있는 0.5일 때의 응력 경로는 어느 것인가 3. 4. 85 아래 그림과 같은 폭 1.2m, 길이 1.5m인 사각형 얕은 기초에 폭 방향에 대한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 집안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응력은 1. 29.2TM2 86. 어떤 점토의 압밀 개수는 1.92 곱하기 10-3cm2세크, 압축 개수는 2.86 곱하기 10-2cm2g였다. 이 점토의 투수 개수는 3. 3. 05 곱하기 10-5의 색 87. 터자그의 극한지지력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극한지지력은 기초의 폭에 관계없이 기초하부의 흙에 의해 결정된다. 88. 그림과 같이 옴벽 배면의 지표면에 등분포화 중이 작용할 때 옴벽에 작용하는 전체 주동토압의 합력과 옴벽 저면으로부터 합력의 작용 전까지의 높이는 3. 판은 5.85TM, H는 1.26m 89. 다음 중 부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다짐된 사질 집안에 시공된 말뚝기초 90. 크기가 30cm 곱하기 30cm의 평판을 이용하여 사질토 위에서 평판제하 시험을 실시하고 극한지지력 20m를 얻었다. 크기가 1.8m 곱하기 1.8m인 정사각형기초의 총어용화 중은 약 얼마인가? 3. 130-KON 91. 유선망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동수경사는 등수두선의 폭에 비례한다. 92. 감마 SAT는 2.0TM3인 사질토가 20도로 경사진 무한사면이 있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 2, 3연의 안전율이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 최소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3. 36.06도 93. 어떤 흙에 대해서 일축압축 시험을 한 결과 일축압축 강도가 1.0KGCM2이고 이 시료의 파괴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50도일 때 이 흙의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은? 4. 키우는 0.42KGCM2 10도 94. 피조콘 시험의 목적이 아닌 것은? 4. 불교란 시료 채취 95. 흙의 다짐 시험에서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일어나는 결과는? 2. 최적함수비는 감소하고 최대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한다. 96. 표준관입 시험에서 엔치가 20으로 측정되는 모래지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내부 마찰각이 약 30도에서 40도 정도인 모래이다. 97. 그림과 같은 지반에서 하중으로 인하여 수직응력이 1.0KGCM2 증가되고 수평응력이 0.5KGCM2 증가되었다면 간극수압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단, 간극수압 개수 A는 0.5이고 B는 1이다. 2. 0.75KGCM2 98. 반무안지반의 지표상의 무한 길이의 선화중 Q1 Q2가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작용할 때 A점에서의 연지극력 증가는? 3. 15.15KGM2 99. 깊은 기초의 지지력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는 동역학적 방법으로 지지력을 추정한다. 100. 다음 중 투수 개수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토립자의 비중 101. 펌프의 회전수 N은 3000rpm 양수량 Q는 1.7m3인 전향정 H는 300m인 6단 원심 펌프의 비교회전도 Ns는? 4. 약 210대 102. 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정수지의 바닥은 저수위보다 1m 이상 낮게 해야 한다. 103. 계획시간 최대 배수량 Q는 K 곱하기 Q24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Q는 계획일일평 긴급수량으로 단위는 M3데이다. 104. 자테스트는 적정 응집제의 주입량과 적정 pH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자테스트 시응집제를 주입한 후 급속교반 후 완속교반을 하는 이유는? 4. 클록을 깨뜨리지 않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105. 계획하수량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의 단면과 경사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관로 경사는 하리로 갈수록 점차 급대지도록 한다. 106. 합류식 하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소규모 강우시 강우 초기에 도로나 관로 내에 퇴적된 오연물이 그대로 강으로 합류할 수 있다. 107. 하수처리 계획 및 재이용 계획을 위한 계획 오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계획일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일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를 표준으로 한다. 108. 주요 관로별 계획 하수량으로서 틀린 것은? 1. 우수관로 계획 오수량 플러스 계획 오수량 109. 하수처리 시설의 펌프장 시설의 중력식 침사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모래 퇴적부의 깊이는 최소 50cm 이상이어야 한다. 110. 일반적인 상수도 계통도를 바르게 나야 한 것은? 3. 수원 및 저수시설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112. 하수도 시설의 1차 침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침전시간은 계획일일 최대 오수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로 한다. 112. 하수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하수도는 경제발전과 산업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건설된 시설이다. 113. 배수관망의 구성방식 중 격자식과 비교한 수지상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제수벨브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 114. 정수장으로부터 배수지까지 정수를 수송하는 시설은? 2. 송수시설 115. 호기성 소화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상징수의 BOD 농도가 높다. 116. 지름 15cm, 길이 500m인 주철관으로 유량 0.03M3S에 물을 50m 양수하려고 한다. 양수시 발생되는 총 손실수도가 5m이었다면, 이 펌프의 소유축동력은? 1. 20.2kW 117. 어느 도시의 인구가 2만 명, 상수보급률이 80%일 때, 1인 1일 평균급수량이 380m인 일이라면 연간 상수 수요량은? 3. 22.192 곱하기 106M3년 118. 계획급수 인구가 5000명,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150m, 여과속도는 150m 대의로 하면 필요한 급속 여과지의 면적은? 1. 5.0M2 119. 고도처리를 도입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2. 잔류염소의 제거 120. 상수시설 중 가장 일반적인 장방형 침사지의 표면부하율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2.2억 0에서 500mm인 129. 비타민 129. 비타민